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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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힘들었지? 내가 엄마가 이제 안 힘들게 해줄거야! 우리가 당장 된 용순아 우리 용순이 엄마가 김치도 해줬고 하나 둘 셋 열심히 김치 많이 해줄게 엄마 김치 엄마! 엄마! 네가? 네가 감히? 내가 20년간 참았던 목표를 하러 왔다! 야 김미솔 네가 민서 빼돌린거지 이제는 엄마! 엄마! 아 추워! 너무 빨라! 야 용순아 뭐하냐? 놀 반말이냐? 여기서 언니가 뭐가 있어? 친구들 그래 내고 오예